우리은행이 증권업계와 함께 토큰증권 활성화에 나섭니다. 우리은행은 어제 삼성증권, SK증권과 토큰증권 제도화 대응 및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토큰증권은 정부의 디지털 금융혁신 국정 과제로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에 따라 국회가 토큰증권 정책 방향 및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원이 투자 계약 증권 개정 서식 및 향후 심사 방안 설명회를 여는 등 관련 제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3사는 토큰증권 비즈니스 모델 공동 발굴과 제도 준수, 인프라 구축과 분산 원장 공동 검증, 상호 협력 협의체인 파이내스 3.0 파트너 구성 등에 합의했습니다.